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던 독일의 기업, 혹시 기억나세요? 바이오앤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바이오앤테크라는 회사에서 암 예방 백신 개발에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은 현재 화이자, 바이오앤테크, 그리고 모더나 이 두 회사에서 개발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사용되고 있는데 메신저 RNA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2014년에 공학학회제도 나왔는데 이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은 실제로 바이러스 질환 뿐만 아니라 암을 정복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메신저 RNA 방식의 암 백신인 오토진 세부메란이라는 병역요법이 임상 일상에서 쇠장암 예방현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오토진 세부메란은 개별적으로 신생학원의 특이적 면역요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쇠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정한 바이러스나 우리 몸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면역반응으로 발생하는 쇠장암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렸을 때 면역요법으로 신생학원, 즉 새로운 항원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쇠장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임상 일상은 쇠장암을 갖고 계신 16분의 자발적 참여로 오토진 세부메란과 또 스위스의 한 회사죠. 로슈라고 하는 회사의 면역항암적인 티센트릭 이게 아마 아저체 졸리조합이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알려진 것인데 이거를 병역요법을 했을 때 암의 예방 효능을 평가한 것입니다. 지금 중간 임상이 진행됐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환자분들에 대해서 지내는 임상이기 때문에 임상의 효과가 좋지 않거나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전의가 막 진행되면 임상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런데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오토진 임상 중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토진 세부메란의 병역요법은 투여균의 50%에서 새로운 신생항원 특이 전 T세포면역을 의도했습니다. 현재 쇠장암을 앓고 계신 분들로 진행을 했지만 쇠장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특정한 바이러스나 특정한 면역 항원 반응에 의해서 더 커지고 전의가 되고 진행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쇠장암이 있는 분들에게 오토진 세부메란의 병역요법을 했더니 실제로 투여를 받은 16번 중에 8분이 새로운 신생항원의 세포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분들은 더 쇠장암이 커지지도 않았고 다른 장기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역 반응을 보인 환자군에서 무반응 환자군 대비 무재발 생존기간이 연장됐다. 어렵죠? 오토진 세부메란 병역요법을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재발이라든지 전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재발 생존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쇠장암을 대상으로 이 임상이시는 됐을까요? 그것은 바이예엔테크의 최고 책임자가 한 말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쇠장암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완치보다도 근치와 앞으로 수술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의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이러한 데이터를 밟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임상의 의미는 현재 쇠장암을 앓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 쇠장암이 전이 또는 재발되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방접종이 앞으로 3상, 4상을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쇠장암을 원청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대를 하냐고요? 우리 인류는 이미 암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성공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바이오앤테크사에서 이번에 개발 중인 암 예방 백신이 성공을 거둘 경우 쇠장암과 같은 난치성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예방접종도 우리 인류가 곧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